박구영 하면은 박구영 이거를 교수님 아시면 돼요 누나없이 외쳐도 박구영 이거는 아까 생각처럼 나왔네 석선들이 보고 나한테 뭐라고 안을까? 원래 오픈이 언니 가겠니? 교수님한테야 하겠니? 난 주어를 특정하지 않았어 내시상륙작전 최장군입니다 신년 미니특강 교수님 외출 준비되셨죠? 박구영 박구영 와꾸영을 아주 부끄럽게 외쳐주신 분이에요 일단 소개를 하고 시작할게 전남대 철학과 박구영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시작 박구영 너무 부끄러우세요? 아니 부끄럽다기보다는 내 어렸을 때 별명이 박구영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지? 비슷하네 왔구영 저희가 교수님을 모신다고 하자마자 바로 정한 코너명이었어요 나의 학생들이 이 방송을 듣진 않겠죠? 그건 모를 일이지만 철학과 교수님이니까 이렇게 뭔가 내가 평소에 쓰지 않는 말을 쓴다는 것 어떻습니까? 철학적으로 어떻습니까? 내가 쓰지 않는 말을 쓴다 대단한 모험이죠 아 모험이다 모험에 들어오신 걸 환영하고요 잡아먹진 않을게요 교수님 느낌이 오늘 전혀 내가 사용하지 않았던 언어들을 사용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오자마자 부끄러워하신 우리 박구영 교수님 소개를 간단하게 해볼게요 박구영 교수님 모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대부분 모르죠 대부분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코너 이거 시작한다고 몇 주 전부터 얘기를 드렸는데 섭외되자마자 반응이 뜻도 미지근하더라고요 그렇죠 나는 그래도 이분이 힘들게 오셨으니까 이 정도 반응은 오겠지 했는데 반응이 정말 없어서 내가 진짜 민망했어요 우리 스태프들 보기가 이렇게 반응이 없어도 되나 어떤 분이신지 소개해 주시죠 저는 그냥 철학과 교수고요 여기저기 글을 쓰는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교수신문 이런 데 글 쓰는 그런 교수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교수입니다 근데 저희 4시 상륙작전 최장군입니다 딱 섭외 전화 처음에 받았을 때는 거절하셨단 말이에요 안 하겠다고 당연하죠 근데 다시 마음을 바꿔먹은 이유 최장군님의 전화 제가 전화를 드려서 교수님을 혼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지금 때가 오는 때인데 거절하고 계시냐 교수님의 얘기는 필요 없다 다른 철학자들의 얘기를 들려달라 제가 그렇게 요청드렸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내 얘기를 듣는다고 해도 내가 지금 안 오는데 내 얘기는 필요 없다 거기에 마음이 동해서 이 자리까지 이렇게 끌려오셨습니다 만만한 분이 아니구나 이리 가야 되겠다 어디까지 가나 가보자 일단 이 프로그램 명은 처음에 딱 듣고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진짜 아까 내가 어렸을 때 별명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이 코너명 말고 4시 상륙작전 최장군이라는 프로그램 명을 듣고 나왔을 때 이건 도대체 뭐지? 뭐 하는 데지? 일단 나는 왜 군사 용어를 쓰지? 거기에 일단 반감 약간 반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장군인지 또? 상륙작전 장군? 여성? 뭔가 이게 부조리해요 제목 자체가 부조리하다 복조리 아니죠? 지금 새해니까 혹시 복조리 아니고 부조리하다 제목이 철학적으로 봤을 때 조리가 없다는 얘기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프로그램 명은 우리 제작부장이 정한 겁니다 그분의 권력 하에 이게 만들어진 이름이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최장군이 누구예요? 최장군은 저죠 저의 캐릭터 아 캐릭터가? 장군 캐릭터예요? 저는 굉장히 약간 장군 캐릭터랑은 또 완전 반대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겉으로 비춰지기에는 씩씩하고 뭔가 모험을 좋아할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드나봐요 씩씩한 거 가지고 장군 못 대는데 그럼 뭐예요? 지금까지 장군으로 살아온 저는 뭐가 되나요? 장군이라면 어디로 가야 될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장군이지 공격해야 될지 방어야 될지 어느 쪽으로 쳐야 될지 정확한 전략, 전술,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제가 오늘 가야 할 방향은 아주 명확합니다 그렇습니까? 철학과 교수님을 모셔다 놓고 얼마나 사람이 무지할 수 있는지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지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지 그렇게 당하신 분들이 지금 한두 분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체하는 작업을 해보겠다 나를 해체시킨다? 네 해체시킨다 조각조각 원래 해체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파괴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해체하는 게 어렵죠 그렇지 역시 상관 많네요 이거 알기 어렵거든요 파괴는 무지막지한 힘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해체는 어렵죠 해체는 그의 준하는 어떤 통찰과 나사를 정확한 곳에 풀어야 되거든요 대화가 되니까 너무 좋네 그동안 제가 꽈취형이랑 꽈취 얘기하고요 그런 얘기하다가 지적으로 뭔가 정신적으로 충만한 느낌이랄까? 혹시 원래 그래서 영어에서도 영어로 파괴에다가 해체를 붙일 때는 CON을 앞에 더 붙여줘요 CON은 원래 영어에 투게다라는 말이거든 함께 해체 속에는 반드시 파괴하고 다른 게 있어요 함께 한다는 게 있는 거야 그러면 CONSTRUCT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건 구성이죠 그건 CON이 왜 붙은 거예요? 그것도 함께 하는 거니까 함께 붙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따로따로 있는 것들을 따로따로 있는 것들을 함께 붙이는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오늘은 제가 낱낱이 해체를 시켜서 쉽게 쉽게 해체가 중요하다 해체가 중요하다 나사를 정확한 곳에 타겟팅을 해서 붙여야 된다는 거죠 자꾸 저랑 멀어지려고 지금 의자를 막 뒷걸음질 치고 있는데요 무서워 교수님 이쪽으로 조금만 담아주세요 왜 자꾸 장군님 뭔가 무서워요 해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신년 미니 특강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박구용 박구용 하면 왓구용 해주셔야 돼요 아 무조건 박구용 왓구용 점점 익숙해지고 있네 3주에 걸쳐서 나이가 든다는 게 뭔지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되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런데 말이 좀 많아서 하다보면 질문지대로 안 갈 확률이 매우 높고요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아 그래요? 제가 정신줄을 놓거나 혼미해지거나 할 때도 있을 텐데 그때는 같이 놔주시면 돼요 정신줄을 이미 놔져 있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철학이라고 해서 여러분 어렵지 않게 최대한 쉬운 언어로 저희가 좀 전달을 해보겠습니다 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50원에 유료문자 샵 0951 이쪽으로 문자 주셔도 좋고요 저희가 즉석에서 또 퀴즈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름하여 퀴즈 왔고요 이것도 만들어서 만들어서 퀴즈도 될 예정이니까 정답 아시는 분들 50원에 유료문자 샵 0951 이쪽으로 정답 잠시 후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시지를 들어봤고 제 특징을 들으셨잖아요 어때요? 짐작한 대로예요 짐작한 대로요? 지금 벌써 무서워요 무섭다라는 게 철학적으로 뭡니까? 글쎄 이제 무섭다는 게 뭐냐면 가장 무서운 건 뭘 것 같아요? 가장 무서운 거 두려워하는 거 예측되지 않은 그렇지 무지한 거거든요 모른다는 거예요 아 무지한 거? 내가 저편에 뭐가 있는지 모를 때 모든 두려움의 근원이거든요 그래서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철학자 들어봤어요? 먹는 베이컨 아니죠? 그렇지 삼겹살 베이컨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아는 것 힘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아는 것 힘이다 학교 다닐 때 배우트로 나왔잖아요 아는 것 힘이다는 말은 모르면 공포 두려움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최장군께서 나한테 물 한 잔을 줬어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드는지 모르면 내가 마실 수 없잖아요 두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최장군이 두려운 이유는 최장군이 무엇을 나한테 원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두렵다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두렵다 또는 이분이 어떤 장군인지 모르니까 차차 알아가시면 되고요 아니 장군이 또 엉뚱한 데다 포탄 던지고 오르면 이제 다 죽는 거거든요 뭐 그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저희가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선택의 옵션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진짜 편하게 해주시면 돼요 네 이미 편해요 아 그래요? 편하신 건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신념 미니 특강이니까 우리 청취자분께 뭔가 좀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이 방송의 특징이 뭐 박구영 교수님 아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뭐 특강 강의 그리고 이제 공장장이랑 했던 한 달에 한 번 나가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 철학 얘기를 전해드리고는 있는데 저희 라디오는 또 성격이 다르거든요 지금 버스 안에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께 좀 이 박구영 교수님의 생각이라든지 지혜나 이런 게 가닿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제가 모신 거예요 갈채가 있을지 모르겠네 뭐라도 있겠죠 뭐라도 있겠죠 왜 이렇게 작아지는 거예요 장군이 잘 뽑아내봐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딱 이 질문 먼저 하고 시작할게요 철학이 왜 필요합니까? 철학이 왜 필요하다? 철학이 뭔지 알아야 필요한지 아닌 필요한지 알 수 있잖아요 철학이란 철학이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삶의 지혜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 방송을 듣는 분들에게 딱 이것만큼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철학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학문이란 말이에요 학문 네 학문 네 발음 잘해주세요 그렇죠 여러분 학문 아니에요 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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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봤을 때 이분 벌써 적응이 되신 것 같은데 지금 프로그램에 학문이다 철학은 학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학문은 뭐냐면 알물 총합이에요 알매 총합 네 아까 우리가 모르면 두렵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알아야 되거든 그럼 알려면 뭐가 필요하죠? 궁금해야 되잖아요 네 궁금한 것이 많은 사람들 궁금한 게 있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이 철학하는 거예요 이미 난 다 알아 가끔 우리가 이런 분들 많이 만나거든요 나이를 좀 먹다 보면 네 궁금한 게 없어져 음 궁금한 게 없어져 전 거기에다 하나를 더 붙이고 싶습니다 뭐요? 학문 이 철학은 발음 잘하셔야 돼요 지금 아나운서한테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발음을 진짜 학문 철학으로서의 학문으로서의 철학은 질문으로 완성이 되어가는 학문입니다 그렇지 아 나를 가르치려고 한 거예요? 네 질문으로서 완성이 되어가는 학문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지 않으면 학문으로서의 존재 가치는 떨어진다 그렇지 궁금한 사람들이 학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앉은 거고요 그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할 사람으로서 거기 앉아 계신 거예요 그건 바뀔 수도 있죠 해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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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를 저희가 일단은 이분이랑은 뭐 어떤 얘기를 해도 다 얘기가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오늘 새해잖아요 새해이기 때문에 한 살을 다 먹습니다 다 먹는데 이제 다행인 것은 올해부터 만 나이가 됐다고 하니까 나이가 줄어들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는 한 살 한 살 먹어가고 있다 우리 교수님은 환갑까지 몇 년 남았죠? 나는 나이를 잊은 지 오래됐어요 정신연령이 어디 정확히 내 나이가 몇인지 몰라요 아 그래요?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나이가 와요 곧 아 전 아직 만으로 하면 30대입니다 아 그래요? 네 30대예요? 네 몇 살로 맞죠 저를? 아니 저는 상대의 나이를 짐작하지 않아요 짐작하지 않아요? 네 신애가 될까봐 네 알겠습니다 칭찬인지 욕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새해도 됐고 나이를 누구나 먹어가긴 합니다 그게 인정하고 싶지 않든 혹은 인지하고 싶지 않든지 간에 그랬을 때 지금 나는 잘 살고 있는가 그렇죠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나는 잘 살고 있는가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방점을 찍어야 되는 게 나는이라는 주어일까요? 지금이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살고 있다라는 말일까요? 이 세 가지로 쪼개보면 뭐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와 이런 학생은 처음 만나봐요 제가 아니 제가 학생이라뇨 아 역시 장군 맞네 그래요? 뭐부터 저는 학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장군 맞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일단 나는이라는 주제는 철학의 가장 오래된 주제예요 어려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럼 나는 누구인가를 알려면 최소한 내가 어디 있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최지은 말해도 돼요? 최지은 최 장군님은 어디 계세요 지금 저요? 지금 13층 스튜디오에 있죠 여기까지는 다 알아요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다 알죠 내가 어디 있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만 더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뭐 다 생각해보세요 나는 내 몸 안에 있을까요? 바깥에 있을까요? 내 몸에 안에 있을까요? 내 안에 있을까요? 바깥에 있을까요? 나는? 나는 단 한 번도 내가 그렇게 중요한데 내가 내 몸 안에 있는가? 바깥에 있는가? 생각해보지 않는 거거든요 나는 교수님은 어디에 있는지 확실할 것 같아요 교수님은 교수님 안에 있어요 아 그래요? 나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잘못 생각했네 아니 가끔 이렇게 오류도 하고 실수도 하는 게 인연 아니겠습니까? 궁금해야 된다 했잖아요 질문 질문하는 학문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려면 나는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고 나는 어디 있는지 알려면 도대체 최소한 내가 내 몸 안에 있는지 바깥에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아니 그거를 근데 어떻게 구조를 합니까? 그러면 아주 쉬운 답변을 찾는 방법은 그래요 최장군님을 쭉 소개를 하고 하면 최장군님은 몸 안에 있는 걸 소개해요? 바깥에 있는 걸 소개해요? 아 그렇게 접근하면 되겠구나 그렇지 그렇지 보통 그럼 자기 소개를 시켰을 때 그렇지 내가 겉으로 보여지는 나를 표현하는 사람이냐 아님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나의 가치라든지 고민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냐 자 그리고 결론은 뭐냐면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잠깐만 이거 방송 아니면 욕 좀 해도 되네 이거 뭔 뭔 삐 소리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철학이라는 게 원래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어 나를 소개하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최장군의 방송에 나간 사람으로 나를 소개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최장군을 만남으로써 내가 변한 거잖아 이미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어떤 돌처럼 존재하는 게 아니고 계속 형성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지 유동적인 존재일 수 있다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존재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계속 성장하고 만들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움직이는 존재이다 움직이는 생명체직이야말로 그러니까 쉽게 비유하면 설악산에 있는 흔들바위가 아닌 거네요 그렇죠 우리는 그냥 굴러다니는 자갈일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좋아 자갈 아주 당황했어요 자 결론 하나 내리고 있어요 인간은 자갈이다 자갈이다 오케이 나는 자갈이다 나는 자갈이다 나는 자갈이다 그걸 인정해야 된다 나는 자갈이다 나는 자갈이다 이 명제는 바뀌지 않는다 그 다음에 지금이잖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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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어렵게 말해도 돼요? 뭐 당황하지? 당황하자 눈빛이 흔들리는데? 일단 해보세요 일단 지금은 지금이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지금이 아니죠 그렇죠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으니까요 시간 흐르고 있으니까 시간에 대한 이해가 가장 어렵거든요 시간에 대한 이해가 모든 학문 대학에서 예를 들면 의학 법학 철학 모든 학문에서 제일 어려운 개념이 제일 어려운 말이 시간이에요 과학이론의 혁명도 대부분 시간에 대한 재규정이에요 시간이 어려워 시간이란 게 지금 우리 최장군하고 나하고 지금 말하기 시작한 게 몇 분이나 지났죠? 지금요? 20분 58초 지났어요 20분 58초 이렇게 누구나 다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 하면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 우리 둘이 이야기를 듣다가 벌써 한 5분밖에 안 들은 것 같아 그러면 5분밖에 안 지났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한 30분 지났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두 사람은 시간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그렇지 이 상대적으로 다른 시간 주관적 시간 개인적 시간 이게 중요할까 객관적 시간이 중요할까 주관적 시간이 당연히 중요하죠 라고 생각하는 것은 최장군 생각이에요 어렵죠 아니 그러면 왜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객관적 시간이 중요하면 의미부여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지금 나는 객관적 시간이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아 그렇구나 주관적 시간이 중요하다고 최장군이 말했다는 거지 그렇죠 저는 주관적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느끼는 시간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 우리의 역사가 오랫동안 객관적인 역사가 중요한 역사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현대는 바뀌었어요 이제 주관적 시간이 중요한 거죠 최장군이 말한 것처럼 그래요 저는 현대적 인간이거든요 그리고 과거와 어제와 지금과 내일이 순차적으로 있을까요 아니면 꼭 순차적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순차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이 특수상대성이론 핵심이거든 그런데 자꾸 저한테 질문하실 거예요 지금 저 테스트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여쭤볼게요 교수님의 지금 주관적 시간은 몇 분 지난 것 같아요 지금 딱 1분 1분 지난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우리가 보통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약간 곁다리긴 하지만 상대가 누군가가 같이 있는데 이 사람이랑 있는 시간이 객관적 시간보다 너무 짧게 느껴져요 그건 그 사람과의 인연이 좋다라는 게 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게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시간 주관적 시간의 딜레마는 뭐냐면 사람은 시간을 오래 하고 싶잖아요 오래 오래 갖고 싶은데 즐거운 만남 즐거운 시간 유쾌한 시간은 작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게 딜레마야 이건 다 누구나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0점처럼 짧아진 순간이 있어 전기된 느낌 알아요 그게 그 순간을 사랑이라고 해요 그 순간에 그 순간을 포착하는 것이 예술가예요 그 순간 전기된 순간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근데 원래 주제에 너무 벗어나는 것 같은데 그건 모르겠고 밖에서 알아 사실 일단 여기에서 이거 하나만 이 관련해서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시간이 정지된 것 같은 0에 수렴하는 순간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호감을 갖고 있는 누군가랑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어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시간은 뭐 건물 10층이라고 해봤자 몇 초 안 돼요 근데 그 순간에 그 모든 게 정지가 되는 것 같이 슬로우 화면처럼 느껴지면서 그 공간이 마치 무중력 상태인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지금 요즘에 그런 건 아니죠 그건 제 사생활이니까 물어보지 마시고요 물어보지 마시고요 그런 순간이 사랑의 순간이다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전문적인 여러 철학적인 용어가 있지만 일반 우리 시청자들이 청취자들이 듣기 쉬운 용어로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말하면 사랑이다 철학적인 용어는 뭔데요 지속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엉니 베리콤이라고 뭐라고요 엉덩이 엉덩이 베리콤 엉덩이 엉덩이 학자 나왔습니다 지금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그럼 산다는 걸 가야죠 지금? 우리는? 나는? 나는 이란 질문에 대해서 나는 자갈이다 나는 자갈이다 지금이란 것에 있어서는 사랑이다 사랑이다 이제 그럼 뒤에 부분은 잠시 저희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와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시 상륙작전 최장군입니다 오늘은 신년 미니특강으로 박구용 왔구용 네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이 적응이 됐네요 박구용 왔구용 자 교수님이 학생들 이해해주세요 아무데서나 이러시는 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만 지금 왔구용 이렇게 깨방정을 떨고 계신 우리 교수님이었어요 이런 교수님들도 권위의식 같은 거 내려놔야 돼요 난 권위 없어요 그래요?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럼 더 막 대도 돼요? 아 그래도 돼요 그래요? 근데 왔구용은 많이 안 하고 싶어요 아 계속 시켜야지 아니 저희가 즉석에서 이제 퀴즈를 만들어서 철학과 관련된 거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나왔던 얘기에서 그래서 밖에서 이제 퀴즈를 막 내고 있었는데 교수님이 계속 방송하시면서 밖에 눈치를 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표정이 심각하냐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저들이 익숙하지 않은 철학 얘기를 퀴즈로 내려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고뇌에 빠져 있다 그래서 그런 거다 이해해주시고요 퀴즈 일단 하나 내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구용 교수님께서 상대 내 옆에 있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시간이 다르게 느껴진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전문용어로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이 상대성 이론을 제안하고 발전시킨 인물은 누구일까요? 왜 웃으세요? 지금 30분 동안 고민해서 만든 퀴즈데 보기 세계가 뭘로 나올까? 너무 기대돼요 이게 그 이름하고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거 통하는 게 있거든 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갈이다 상대성 이론의 주인공이 자갈이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렇지 독일 말은 자갈이에요 그래요? 우리가 그 문제를 잘못 냈나? 아니 지금 우리가 생각한 답은 자갈이랑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해봐요 일단 보기를 검증해주세요 이게 맞는지 상대성 이론을 제안하고 발전시킨 인물 1번 아인슈타인 2번 프랑켄슈타인 3번 원슈타인 4번 박구용 이 슈타인이 독일 말로 돌입니다 아 그래요? 아인슈타인은 돌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니까 자갈이란 말이죠 아 힌트가 됐어요 여러분 이런 고퀄리티 힌트 어디서 들어본 적 있어요? 슈타인이라는 게 자갈이래요 그러면 원슈타인이라는 사람 누군지 알아요? 알죠 누군데요? 모르는데? 아니 근데 왜 안다고? 잠깐 착각했었네요 원슈타인 원슈타인 몰라요 모르죠? 프랑켄슈타인은 알지? 어 프랑켄슈타인은 알 것이고 원슈타인은 모르신단 말이에요? 진짜 실망이네 그래 누군데? 철학학 교수님 맞아요? 맞아요 아 진짜 원슈타인 가수예요 아 가수예요? 네 나는 지금 과학자 중에 찾아온 줄 알았지 슈타인이라는 이름 들어간 사람이면 다 알 줄 알았는데 원슈타인 어느 나라 가수예요? 우리나라 가수예요 진짜인데 얘는 또 왜 슈타인이야? 원슈타인은 요새 아이들 사이에서 학생들한테 물어보세요 너희 원슈타인이라고 하냐? 신기하다 아인슈타인을 일부러 원슈타인 했나 보다 아 그거까지는 모르겠어요 슈타인은 독일말이고 아 아인슈타인을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아인을 영어로 바꾸고 슈타인 그대로 쓴다 이렇게 보니까 또 멀쩡해 보이네 역시 철학과 교수님 답다 자 여러분 정답 아시는 분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긴글백원 tbs 무료입니다 상대성 이론을 제안하고 발전시킨 인물 1번 아인슈타인이냐 2번 프랑켄슈타인이냐 3번 원슈타인이냐 4번 박구용 4번 와꾸용 해야 될 것 같은데 와꾸용 선물 보내드릴 테니까 정답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일단 그러면 우리가 큰 주제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까 근데 오늘 이야기 나누는 건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 근데 나는이란 존재는 나를 묘사할 때 나의 바깥에 걸 묘사하는 사람인지 나의 안에 있는 걸 묘사하는 사람인지에 따라 나뉠 수가 있고 사람이란 존재는 언제든지 유동적이기 때문에 흔들바위가 아니라 자갈이다 자갈이다 아인슈타인이다 아인슈타인이다 시간도 영에 수렴하는 순간을 경험했다면 그건 사랑이다 그렇지 여기까지는 맞는 거죠 그렇죠 이거 아주 쉬운 용어죠 우리 밖에 이해가 되면 청취자 여러분 밖에 이해된대요 다행이네 자 그럼 잘 살고 있는가 이 부분에 또 추천을 맞춰봐야 돼요 그렇죠 잘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이게 자기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잘 살고 있는가 못 살고 있는가 알아야 되죠 그걸 아는 것을 오늘 가르쳐준다는 거죠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살다는 말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한글로 교양 높은 학문적 수준의 대화를 학문적으로 만든 적이 없어요 다 중국어 영어 독일어 일본어 일본어 이런 식으로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한테 순수한글 한글로 쓰는 동사 중에 가장 많이 쓰고 가장 중요한다는 말이 중요한 말이 살다는 말이에요 살다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또 아는 척하면 알아서 생각해 주시고요 아는 척 하세요 살다라는 단어는 살이라는 글자와 다라는 글자가 있지만 그 사이에 넣을 수 있어요 살아지다 살아가다 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더 만들어봐요 그것까지는 무리고요 너무 많은 걸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 살리다 살리다 그렇지 또 사그라진다 그것도 그 큰 범주 안에서는 다 그 말의 변형이에요 그리고 생각하다도 살다에서 온 말이에요 왜 그렇죠? 국어 학교들이 그렇게 어원을 연구하는 그 결과를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하다는 말도 살다에서 변형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다는 말에서 다시 사랑이라는 말이 변형되어 나오거든요 15세기까지만 하더라도 15세기 때 우리 사랑은 우리 말이에요 15세기에 조선시대 15세기에 사랑이라는 말은 자꾸 생각난다는 말이에요 자꾸 생각난다 그러니까 사랑이 지금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처럼 말하면 그때는 네 생각이 자주 났어 이 말이에요 이해했죠? 너무 스윗하다 아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이란 말도 살다에서 온 말이에요 그럼 살다란 말에서 직접 가장 가까이 간 말이 살이란 말이에요 살 살 그렇죠 살 살이 중요해 살이 대단히 대단히 중요해 그래서 살 살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뭐 새해 다이어트 해라 이런 살 이 살 살이 중요해 지금 저보고서 그런 얘기하니까 계속 내가 쳐다보니까 뭔가 질래요 살 많다는 얘기 지금 저한테 하시려고 이걸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 아니에요? 살이 좋으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살이 나쁘면 못 살고 있는 거야 이게 하다 중에 살이 찌고 있는 건 뭐예요? 우리 선조들이 그랬어 그러니까 그러면 살이 뭔 말인지 좀 따져봐야 되는데 살다의 명사화가 살이란 말이에요 명사지만 동사형으로부터 온 말이야 그러니까 살다란 동력이에요 동력 움직임 살이라는 말은 움직인단 말이에요 햇살 해 움직임 살자를 붙이냐 해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에요 물살 물살 잘하네 부채살 바퀴살 화살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동력 움직임 기 이런 거거든요 부채살은 어떻게 됩니까? 부채살도 부채살이 살이 있어야 부채가 움직이잖아요 아니 소고기 부채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치맛살 거기서 그게 나올 줄 몰랐네 치맛살도 있고 부채살도 있고 그 살은 이 움직임의 살은 아니다 아니다 그런데 움직이는 사람과 관계 없는 살이 있지 몸살 급살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살이 중요해 그 말은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를 따져보려면 아주 간단하다 예를 들면 내가 직장 생활하잖아요 지금 최장군 팀이 있잖아 또는 집에 가면 가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최장군이 방송을 하러 왔어 피디를 만나고 작가를 만났어요 서로가 살 가운지 살 떨리는지 이거에 따라서 잘 사는가 옷 사는가 구분돼요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살가운 거냐 살가운 건지 아니면 살 떨리는 건지 또는 살벌하다 말이죠 살벌하다 네 살벌하다 다 거기서 온 말이에요 살다는 말에 부정적인 살이 중요한데 살이 부정적으로 됐을 때 살벌하다 살 떨린다 그런 말 있잖아요 아내가 노려보고 있어 샤워를 하고 있으면 살 떨린다 그게 뭐예요 이미 끝난 거지 어려운 사이에 진입한 거죠 살가워야지 아 그렇지 살가워야지 네네네 근데 대부분이 그렇지 않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뭐 말이죠 대부분이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부부간에는 예를 들자면 살갑다는 건 살가우려면 뭐가 되어야 되냐면 우리 감각 중에서 처음에 만날 때는 눈, 시각, 듣는 거 청각이 중요하죠 공적 자리에서는 그게 중요해요 그런데 가까워지면 가까워지지 뭐가 중요해요 촉각 촉각, 후각이 중요해야지 후각 그 세계가 살가운 세계예요 잘 산다는 건 살가운 관계를 잘 많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살 떨지는 관계가 많은지 살 버란 관계가 많은지 살 가운 관계가 많은지를 스스로 점검해보면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우리 스태프들 만나기 전에 손잡고 시작합시다 방송하기 전에 다 같이 손에 손잡고 그런 마음으로 하면 자꾸 이렇게 말 끊으실 거예요 제가 뭐라고 하면 받아줘야 되는데 흔들리지 않고 바로 그냥 본인 길로 가시니까 해보세요 이렇게 해볼게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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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우리가 지금 어려운 게 뭐냐면 살가운 관계를 만들기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점점 점점 그리고 그런 능력이 퇴화되고 있어요 능력도 퇴화되고 있다 능력이 퇴화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살가워지는 관계하고 지금 살가워지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옛날에는 역할에 따라서 이미 정해져 있어 자기 역할만 하면 돼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그 역할을 다 하면 서로 살가운 관계가 돼요 그냥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은 왜 그럴 수 없을까요? 사회가 너무 복잡해 그러니까 매 순간 역할이 역할로는 서로를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그치 서로가 매 순간 서로 조정하고 타협하고 관계를 재조정해야 돼요 변수가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감각이 예민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게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상대가 무감각하거나 아예 그거에 대한 인식조차 없으면 그냥 벽창호에다 대고 소통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그런 경우 지금 부부간에 그런가 보죠 교수님 사생활이나 시켜쓰세요 교수님 교수님은 어떤데요? 장난 어떻게 괜찮으세요? 나는 살가운 관계로 충만해요 교수님이 이렇게 저를 보내버립니다 과치용 필요하시면 얘기하세요 비뇨기의학과 비뇨기의학과 상담도 해드립니다 비뇨기의학과 진짜? 네 고민 있으시면 문자 보내주시고요 PSA 검사 꼭 해보시고요 뭔지 아세요? 필요할 때지 지금 필요할 때지 PSA가 뭔지는 아세요? 뭔지 몰라요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 염 이런 거를 피검사로 쉽게 알아낼 수 있어요 나한테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그럴 나이죠 그래요 그래서 내 주변에 살떨리는 관계가 많은지를 한번 돌아봐야 되는데 그게 예전과 같지 않다 예전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지고 있다 왜냐? 사회가 워낙 파편화되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까딱 잘못하면 그리고 복잡해진 것 그것을 똑같이 복잡해진지 알면 서로 복잡한 걸 조절하려고 하고 능력을 기르거든요 근데 한쪽은 그게 아닌가 그러니까 한쪽은 예전 방식대로 나는 그냥 아빠의 칼만 하려고 그래 난 남편의 칼만 하려고 그래 근데 부인이나 딸은 조금 더 복잡하고 섬세한 관계를 원해 대화도 섬세하게 원하고 촉각과 후각도 좀 더 발전되기 원하고 그런데 이 후각으로 도대체 용서할 수 없는 냄새를 내는 사람도 있거든요 왜? 그냥 나는 아빠고 뭐고 그런데 왜 이걸 그게 뭐가 중요해 뭐가 중요해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파탄의 길로 간다 어려워진다 사실은 함께 살지만 함께 살지 않는 거다 이때 산다는 말 똑같잖아요 살지만 살지 않는 거야 함께 그렇구나 그래서 잘 살려면 우선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촉각과 후각이 서로가 친밀도가 있게 해야 된다 여기서 방법이다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다 집에 가시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 냄새부터 받아보시고 손이라도 잡아보시고 향수 뿌려주고 안 되면 그렇게 했을 때 만약 상대방이 어우 뿌리치거나 하면 그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도 훈련을 시켜야죠 훈련을 시켜야 된다 이것도 훈련이에요 훈련 노력으로 가능하지 않은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력으로 가능한 관계인지 아닌지를 노력해봐야 나라를 알려고 노력해봐야 첫 번째는 그걸 알려고 내가 이 사람한테 노력을 해도 되는 상대인가 아닌가 그런데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같이 노력해야 돼요 한쪽만 하면 더 고리 깊어져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의 여성들은 새로운 변화에 굉장히 예민해요 아주 쉬운 말로 하면 이런 거거든요 이국적인 음식이어도 먹어보고 싶어요 궁금해 그래서 거기서 먹어보고 냄새도 맡아고 이런 게 굉장히 예민해요 그런데 20대 30대 40대의 남자들은 이게 좀 귀찮아 왜 그런 거예요 왜 귀찮은 거예요 그게 원래 그런 거예요 아니면 사회적으로 학습된 결과 학습된 거죠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오랫동안 남성들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사회체계와 틀을 그걸 지키고 그 안에서 자기 위치를 정하는 거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높은 가치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예를 들자면 여성 남성 확연하게 구분되는 건 아니지만 경향성이에요 경향성 여성들이 새로운 음식이 있다고 먼저 가보잖아요 새로운 옷 스타일이 있다고 먼저 가보잖아요 남자들은 평생 똑같은 입어도 큰 불편을 못 느끼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이 같이 노력해야 돼 공부를 같이 해야 된다 따로따로 하면 안 하나만 못하다 아 그렇구나 예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오늘 첫째 주였는데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라서 오늘 어떠셨습니까? 첫 시간이었어요 네 아무 생각 없이 왔어요 네 아무 생각 없지만 내용은 굉장히 저희가 여태까지 들어보지 못한 고퀄리티일 거라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들을 수 없어요 어디에서 들을 수 없어요 그거 확실한 거죠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나는 자갈이다 그렇지 사랑은 지금이다 그렇지 그리고 살은 만져보고 맡아봐라 그렇지 이 정도로 정리하면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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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어떻게 살떨리는 시간 아니었죠? 교수님 그럴 뻔했는데 네 그럴 뻔했는데 뒤에가 중요해요 뒤에 말끝을 흐리지 마시고 아직은 모르겠어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다음 주 알게 되실 거니까 다음 주에도 모셔보도록 하고 정답 왁구용 퀴즈 발표합니다 상대성 이론을 발전시킨 과학자 아인슈탄이었습니다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드릴 거예요 여러분 기다려주시고요 다음 주에도 신년미니특강 계속됩니다 오늘 박구용 교수님의 말씀 와닿은 분들 다음 주에도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분 광주에서 오신 분이거든요 꼭 들어주시고 교수님 다음 주에 저희 또 만나 봬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